조폴채 티비 안녕하세요 조폴채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간결독해 같이 풀어봐요 네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은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풀게요 엔털로프는 영양입니다 만약에 영양이란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냥 어떤 생물이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요 스쿨은 두개골이죠 영양의 두개골에서 아이소켓이 눈구멍인데요 소켓이란 단어가 또 떠오르지 않을 거에요 그러면 그냥 i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눈이요 눈구멍이요 위치에 있는데 머리에 옆에요 자 여기 사진 나오죠 영양의 눈은 이렇게 옆쪽에 있어요 옆에 치우쳐서 그러면 맨 끝으로 갈 때 어떻게 봐야 되요 아 눈이 옆에 있는 게 왜 그런 걸까 이걸 가지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럼 볼게요 만약 눈이 앞에 있다면 그 시각이 흐려지게 된대요 긴 풀에 의해서 그래서 자 여기 쏘라는 단어 주목해야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끝 문장에 이런 정리하는 접속서가 나오면 특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 영양의 긴 코가 또한 제공하는데요 진화상의 이점을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눈이죠 눈 눈입니다 눈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눈이 옆에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눈이 앞에 있으면은 긴 풀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일단 Predator Detection 그러니까 포식자를 더 잘 파악한다는 건 아직은 모릅니다 아예 읽은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눈의 위치는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죠 자 그다음 2번 탈출하는데요 주요한 방어 작전으로 들판에서 탈출한대요 자 지금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3번 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눈이 더 가까운 그러니까 더 모여 있으면 그 거리의 파악을 덜 정확하게 한대요 자 지금 눈이 모여 있으면 더 안 좋다 일단 이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눈이 양옆에 있는 거잖아요 옆편에 이렇게 있는 건데 눈이 모여 있으면은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일단 괜찮죠 자 그리고 win-win survival strategy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 4번 선지에서 눈 얘기가 없으니까 이상하구요 그리고 5번은요 왜 동물이 인간보다 더 긴 코를 갖고 있을까 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눈 얘기가 없죠 자 여러분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이 눈만 봐도 선지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걸러냈고요 자 이제 주어진 부분들을 그러니까 안 읽은 부분을 이제 다 읽어봤어요 이것이 때문인데요 동물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내기 때문이래요 고개를 아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군요 영양가가 낮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바로 그 영양가 낮은 음식은 풀이군요 그러니까 풀을 많이 먹는다 어쨌든 풀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눈이 양옆에 모여있다라는 겁니다 그 동물이 풀 뜯어 먹느라 바쁜 동안에 포식자가 있을 거랍니다 먹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영양은 필요하는데요 시각을 최대한 가능한 넓은 범위로 갖출 필요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대한의 가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포식자를 파악해서 탈출할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양옆에 놓여져야 된대요 그래서 눈구멍이 고개 뒤에 있고 그리고 그 옆쪽에 있을 때 머리에 뒤쪽의 얼굴의 뒤쪽에 있고 옆가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것은 거의 360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의 눈은 또한 얼굴 뒤에 있는데요 그래서 영양에게 긴 코를 제공을 한다는군요 그러면서 뒤에 긴 코 왜 있는지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네요 눈이 앞이 아니라 양옆에 모여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물을 파악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거가 분명 있네요 그러면 선지에 뭐가 나와야 돼요? 포식자 얘기가 있어야죠 그러면 1번 괜찮습니다 근데 3번은 왜 아닙니까? 자 여기 정확하게 거리를 파악한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요 그쵸? 답은 1번 자 25번부터 28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정답률이 매우 높아요 메가스터디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들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들을 풀 때 공통적으로 저는 이렇게 뒤부터 보고 풉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저의 습관인데요 일단 답이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습관이 돼서 전 뒤부터 보고 풉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보시죠 여러분 그 25번 도표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되는 건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도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기 선제에도 해당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5번 내용 아 이거 그냥 답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요 어 제가 표시도 이렇게 했는데 플라스틱 패키지 쓰레기의 양이 프랑스에서 모든 그런 에너지 재생에 사용되는 그런 플라스틱 패키지 쓰레기가 스페인 것보다 4배 이상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표시했죠 근데 딱 봐도 4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인 겁니다 자 26번도 뒤부터 봤는데요 여기는 답이 중간 정도에 있었어요 여기 1967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때 첫 번째 합작 작품을 썼는데 여기 1960년대 초반이라고 되어있죠 제가 여러분 여기 표시를 한번 더 했죠 다른 것보다 어 25,6,7은요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건데 28번은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치하는 거 묻는 거에 헷갈린 적이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한 두 번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서 절대로 안 틀리려고 일부러 여기 표시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해도 한 두 번요 여러분도 그런 실수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뒤부터 보면은 여기 나와요 주자는 행사 당일에 공지된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시간을 아껴셔야 되고요 25,6,7,8 문제는 듣기 문제 풀면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 29번이요 29번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기 링크 이제 올렸고요 네 그래서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이 답인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딱 밑줄 친 부분은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 구문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 요 앞까지 끌어서 요 앞까지 끌어서 정말 여기까지가 주어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어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문장을 쭉 보셔야 돼요 사례 나오는데요 보여지인데요 연구에서 근데 그 연구는 자신이 보고한 자신감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7학년 학생들에게 넓은 범위에 그런 실험자들에 걸쳐서 7학년 학생들에게 나타난 자신감 그리고 have taught 사실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 부분은 여기서만 보면 됩니다 뭘 보시냐면요 아 이 문장은 An example of this가 주어고 Yes in이 동사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긴 동사가 오면 안 되죠 이걸로 끝입니다 여긴 동사가 오면 안 돼요 taught가 와야 되고요 이게 앞에 있는 스티렌치를 꾸며주는 거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찍었어요 자 이제 30번이요 문맥상 나말은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냥 쭉 보셔야 되고요 굳이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죠 더 가난한 나라들에선 빠른 성장의 많은 세월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생활 수준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은 뭡니까 성장은 수단인데요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는 자 not the end in itself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자 여기에 또 주목할 단어 나오죠 not이에요 not 자 여기에서 end의 근거 한번 찾아보세요 end의 근거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the means to achieve desired goals 하고 not the end 이 구문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a not b 잖아요 이게 뜻이 뭡니까 b가 아니라 a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a와 b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 그러면 여기서는요 뭘 봐야 돼요 여기는 민주화하고 end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 구문의 내용 때문에 특징 때문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아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자 이제 2번 또 풀어 봐야죠 자 더 부유한 세계에선 성장에 대한 전체 생각이 자 이거 삽입된 거죠 이런 거 지워버리세요 그래도 해석을 하면 전통적으로 측정되는 는 것으로 써요 어 성장에 대한 생각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초기인데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여기서 요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더 부유한 세계라고 돼있고 성장이 나왔던 말입니다 그럼요 성장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요 벗 이하로 이어지는 거죠 성장이 다가 아니다 라고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장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일단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촉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전개죠 일단 이 촉만 가지고 믿기엔 아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서비스가 압도적인 경제에선 제품과 서비스 우리의 개인의 필요에 맞춰진 제품과 서비스가 뭐뭐실 거래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일 거래요 자 여기도 근거가 있죠 근거가 뭐예요 테일럴죠 테일럴 개인의 필요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 맞습니다 여기 테일럴드란 단어가 결정적이었고요 자 이것들이 뭐 이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열거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다양한 분야에 걸치는 모든 것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다른데요 점점 더 많은 상품 물건하고는 다르네요 성장이 경쟁인 거죠 암줄 레이스 하면 군비 경쟁인데요 그냥 경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자 이게 중요한 단어 나오죠 아까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에서의 개선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GDP가 잘 측정하지 못하는 거래요 자 여기 동격으로 이어져 있는 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자 지금은 이제 질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은 앞에 내용과 다른 거여야 되겠죠 그럼 앞에는 뭐였습니까 양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과 대비되는 걸로 퀄리티가 나오는 게 맞죠 네 자 다음 문장 가면요 네 대략 50년 전에 뭐 경제학자께서 대조하셨군요 카우보이 2부에서 봐요 자 이렇게 대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길어요 그리고 길어요 전치사 뭐가 나올까 위드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단어를 보시고 뒷부분이 길어요 그러면 그 단어와 관련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바로 그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A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를 대조하다죠 근데 여기 보면 콤마가 있으니까 이거 삽입된 거죠 그러면 카우보이만 보면 됩니다 아 카우보이 경제를 스페이스맨 경제와 비교를 했구나 여기 콤마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카우보이 경제하고 스페이스맨 경제를 대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카우보이하고 스페이스맨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건져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아 프로덕션 익스플로테이션 어 리솔스이구나 리솔시스구나 아 프로덕션이구나 이거죠 이거 프로덕션 근데 여기 리솔시스하고 폴루션 나오니까 이거는 양의 측정을 맞춘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맨은 뭐예요? 이거는 퀄러티죠 퀄러티 이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우보이는 양이고 그리고 스페이스맨은 질이군요 이 지문에서 따지면 양과 질을 대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하여 이동인데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동이 그런 이동 또는 변화래요 카우보이에서 스페이스맨으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끝문제 안 봐도 돼요 왜냐 자 여기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동한 거잖아요 제조에서 서비스로 아날로그도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엔드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는 거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양에서 질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브 맞죠 자 그러면요 이 지문은 옛날에 했던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메인테인드가 틀렸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지문을 많이 보면은 지문의 구조에 익숙하게 되고요 그 어 수능 영어 지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해결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되게 유용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해결책에 제시될 리가 없는데 옛날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문제가 있어서 고쳐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좀 이번이 이상했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문제 풀이해서 봐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2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